한국과 çok önemli. 보여주신 게. 실제로 자동차는 이렇게 치려요. 아 그래요? 아 이렇게? 전체적으로 싹 돌려가면서 이제 약간 광 나게 해줘야 하니까. 자동차 엄청 큰데? 이 사이즈니깐 10쪽 쪼만 천천히 반박자 쭈욱 갔다 오고 잘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3번 이상은 추를 해줘야겠네요 이렇게 하면 골고루색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여기를 하고 이렇게 네네 지금처럼 해가지고